자, 아무튼 바로 다크타이드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오늘의 무기는 뭐 티그리스 MK XV Heavy Abyssal Rater 참고로 에비서레이터 에비서레이트에 R을 붙였죠. 에비서레이트는 내장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비 에버서레이터라고 하면은 내장 뽑는 무기 뭐 그런 의미, 내장 뽑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샷건 써보도록 하죠. 이렇게 써보도록 하고 바로 갑시다. 데모노스트 피해 없이 1대2로 잡기 가능하신가요? 꿈속에서 가능합니다. 꿈속에서 싹 가능. 현실에서는 불가능. 꿈속에서 제가 질러 빙의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저의 질러 캐릭터와 저와의 싱크로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꿈속에서는 저의 질러과 저와의 싱크로율이 100%라서 컨트롤로 1대1 까서 이길 수 있는데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북장은 어디보자 이거 존나 멍청... 뭔가 조금 릴박해보이니까 좋은거 합시다. 이거에다가 클리그 가자. 크리그 패션 갑시다 솔직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너글 짜장님은 뭐 걱정이 없다 너글 짜장님은 뭐 잘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나머지 두 명이 특히 저 한 명이 있어가지고 이번 판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입문하기에는 베테랑이 제일 좋긴 하죠 여러모로 일단 캐릭터도 노마랑 가드맨이잖아 가드맨만큼 월멀 3안에서 평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또 아 젠장알 아 미친 씨발 아 욕 죄송합니다 아 씨발 유튜브 아 이런데 쟤 미친 아 제가 방송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채팅장 관리는 핸드폰으로 하고 방송은 1컴우라 1컴우라 1컴 방송인데 채팅 같은 거 관리는 핸드폰을 따로 유튜브로 켜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저도 보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아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내가 실수로 와이파이를 안 켜놔가지고 데이터 데이터로 씨발 아깝네 아 데이터 아깝다 아 씨발 아 뭐지 아 씨발 할 말이 없네 아 으 아 네네 아 하하하하 어이가 없네 안생각했다 아 내가 오늘 좀 몸 컨디션이 안좋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몸 컨디션이 안좋은듯? 정말 말도 안되는 이상한 짓거리던데? 정말 변명의 여지도 없다 진짜 역시 그래도 오그리님이 국갱이라서 다행이구만 아 젖어 뭐지? 아 젠장아 미친 샷거 두대 쳐맞았는데 이걸 사네 미친 개샷끼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어 2명이 튕겼어 레전드구만 정말 좋아 어 2명이 자리에 좋습니다 어 3명 어 2명 어 3명 어 3명 어 3명 어 3명 나와야 되는데 저거 말고 내가 ai 음성으로 만든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왜 저게 나오지? 이상하네 모르겠다 그냥 냅둡시다 언젠가 나오겠지 생각보다 저거 말고 근데 내가 택티컬 마린 음성 ai를 합성해서 만든 게 있거든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네 물렀거라 물렀거라 아 시발! 진짜 X갔네 진짜 레전드 와 진짜 레전드로 X갔네 어떻게 오였다 보다운 아무렇지 못한 날이 좋더라구요 진짜 레전드가 죽었던 게 없어 아시미파이 아시미kä 아시미파이 하지만 새로 만든 것은 내가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잖아 아 이런 씨발 아 이런 씨발 죽겠다 조만간 죽겠어 그나저나 루시드님 어디 가셨어? 루시드 형제 도대체 어디 간 것이오? 어? 내가 형제를 위해서 구태에 오는 다크타이드를 별로 안 땡겼지만 다크타이드를 켰건만 정작 형제가 나가다니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이오? 솔직히 내가 오그린에서도 탈출했다 지금 게임 개망했죠 지금 두 명은 지금 나갔는데 그나마 한 명 있는 사람도 죽었어요 지금 시발 말도 안되고 와 죽갓나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번판 잘하긴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음?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면 평균적인 플레이로 봤을 때는 솔직히 잘하는거야 죽은 것도 솔직히 말해서 폭스버스터 터져 죽은거지 뭐 적자랑한테 굴렸다 해서 다구 쳐맞다 죽은건 아니잖아 어쨌든 폭스버스터한테 죽은거면 그래도 조금 이제 정상 참작할 수 있지 기습적으로 터진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 물론 밀치면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바로 이제 맞은편에서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다 미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잘했다 이 정도면 어? 이 친구 레전드네? 이 친구가 레전드인데? 와 이 친구는 거의 그냥 레전드인데?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거 죽여달라고 저러고있죠 레전드 저 친구는 저 친구는 그냥 적들 어그로만 잔뜩 끌었네? 하아 정말 힘들고 일단 오늘 나의 컨디션을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질러탈 만하다 질러타고 다음판 질러 타도록 하죠 너글자장님 죄송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뭐 그런거죠 아 아 그냥 죽음 아 근데 죽으면 되는데 꼭 그 너글자장님 죽고 이 딱 그냥 빨리 리하면 되는 그런 시점에 한 명이 또 오네 어? 전혀 달갑지 않게 레전드네 근데 저 찌르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저 저 저 검으로 찌른거 어떻게 하는거야? 저 검찌르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나 저런거 어떻게 하는거야? 나 저런게 생겼어요? 검찌르기가? 저 어떻게 하는거야? 아는사람 검찌르기 어떻게 함? 반격기가 있어요? 반격기 어떻게 해요? 반격기가 있었어? 검 파워소드에? 아 그래요? 마우스 중간인? 오케이 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시바 로딩 렉 정말 짜세구만 잠깐 여기서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죠 소용돌이는 소용돌이는 일단 안될거 같아요 지금 상태로 지금 상태로 소용돌이는 안될거 같고 혹시 너글짜장님이 골라주실래요 그냥? 너글짜장님 픽으로 갑시다 그냥 너글짜장님 픽으로 가겠습니다 너글짜장님 픽을 좀 해주세요 너글짜장님 오늘은 너글짜장님 픽으로 가자 첫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너글짜장님이 원하시는걸로 가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합리적인 판단 빠른 플레이 참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냥 괜찮습니다 뭐 소용돌이라서 그렇게 쳐 발린거지 소용돌이 아니면은 뭐 웬만한거 다 깨요 솔직히 말이죠 지금 저도 이렇게 저도 소용돌이라서 그렇게 막 어이없게 터져 죽은거지 소용돌이 아니고 다른거면 웬만한거 다 깨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로딩 중의 막간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 벌써 효율이 끝나고 일요일 축복받은 날이지만 토요일보다는 덜 축복받은 날 지옥의 포루스와 같은 2단의 날 월요일이 한층 더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날 일요일 벌써 일요일이 코앞이야 이러한 시점에 여러분들 이 아쉬운 마음 1초 1분 1시간이 지날때마다 지날때마다 아쉬워지는 그 마음을 달래 달래... 아 씨발 뭐야 아 씨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황제 폐하께 헌신하는 의미로 채팅창 하단에 우측에 있는 달러 모양 그리고 채팅창은 상당히 고정 메시지를 통해서 황제 폐하께 헌신하는 의미가 담긴 11조를 통해서 저도 좋고 황제에도 좋고 다 좋은 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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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사람들 다 멀쩡한데 왜 나만 피 다는거야? 어이가 없네. 굿나 어이가 없네. 아니 다른사람들 다 멀쩡하게 뛰어내렸는데 왜 나만 피 다는거야? 굿나 어이가 없네. 뭐 이러나 억가가 다했지? 아니 ㅅㅂ 어이가 없네 진짜. 사소한데 어이가 없네. 아니 ㅅㅂ 다른사람들 다 멀쩡하게 피 안되고 잘떨어졌던데 왜 나만 다는거야? 또다랐어 ㅅㅂ 어 워애머 삼안 다크타이드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워애머 삼안에 뭐 스페이스만 이런 애들이 아니고 가드맨, 광신독, 사이커 뭐 이런 애들이 돼서 이제 스페이스 마린들은 안참여하는 짜잔한 작은 전투를 누리는 그런 게임이라 보시면 되요. 다크타이드로 아군 다크타그 안들 은하 이럴 이럴 아 씨발 족갖고 있겠지 흠 아 누구도 아나 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오늘은 좀 저의 몸 컨디션이 좋지가 않은가봐 어제 비를 제가 좀 많이 맞았는데 비를 맞고 나니까 약간 뇌에 비속에 있는 산성 성분이라던가 아무튼 안좋은 성분이 뇌속에 살짝 침프한 모양이야 그래서 지금 뇌가 잘 안돌아가 그런느낌 뭐 아시죠? 몸이 컨디션이 안좋다보니까 플레이가 좀 안좋네요 몸의 컨디션이 좋지가 않다 확실하다 반박시 2단 반박시 3단은 맞붙인 비를 조사하는 측면에서 그 2반인이 라스건과 각종 흉악한 너글의 축복을 받은 흉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아! 쥐발 메니라고 발사하네 비건 헤로틱스 비건 헤로틱스 비건 헤로틱머더팩커 어 어쨌든 잘했다 뭐지 이건? 이거 뭐야? 이런거 처음보는데? 뭐야 저게? 이 안에 있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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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동남인거 아시죠? 이 안에 있는거 확실히 피드좀 맞아가지고 몸이 좀 안좋긴해요 그러면 어 뭐지? 이거 좀 당겨지? 그 안에 있는거 같은데? 이 안에 있는거 같은데? 그 안에 있는거가 그거 좀 도와 신고cht 흠 아. ㅆ 물로 꺼라. 물로 꺼라. 물로 꺼라. 물로 꺼라. ㅆ. ㅆ. 급딜. 약먹어서 지금 데미지 존나 잘 바뀌죠 너는 내꺼야 내가 아 씨발 내가 잡았는데 내가 딜 다 넣었는데 너그님이 막타 치셨네 아 젠장하네 멋있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젠장하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오늘의 시각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더는 우리의 시각을 해 주셨네 그리고 이 시각을 해 주셨네 여러분은 우리의 시각을 해 주셨네 바로 우리의 시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이래? 왜 이래? 뭐 이래? 저거 뭐야? 버그야? 뭐야 이거는 이런거 처음 보는데? 뭐야 이게? 뭐지 이거? 레전드네 버그 레전드 레전드네 버그! 레전드! 이런거 아성독urs!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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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 좋습니다. 잘되고 있어. 이번 판은 무난하게 클리어 각이지. 뭐 그레이터 언클린 1 그런 애들이 뛰면 답이 없지. 물론 대악마든 쪽수로는 못 당해되겠냐면요. 그레이터 언클린 1이 뛰면 최소한 이 4명으로는 많이 부족할 상황이다. 다크타이드의 주인공 4명이 정말 황제 폐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아무튼 진짜 황제 폐하의 축복이 없는 이상은 그레이터 언클린 1은 절대로 이길 수 밖에 없다. 아 진짜 물렀다. 루애터 어플 dependent 체육 플래이터 스페이스 마련이라면 뭐 그레이터 언클린 1은 이 깰건 아닙니다. 이게 스티켓지 정말 운이 좋으면 하지만 스페이스바인더, 그레이트 원, 인클린 원같은 대악마를 상대로 1대1로 이기려면 정말 이름있는 캐릭터가 아니면 사실상 힘들다 아 정말 죽같구만, 운이 안좋아 아 진짜 죽같은 애가 외들끼리 질깁다 내 맥락! 내 맥락! 으 아 아 아 아 나 진짜 졸라 어이가 없네 진짜 개 어이가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 풀탐? 네, 네. 풀탐이 얼마나 됐다 보가 잠시만요. 400시간 됐네? 오. 그리고 상황이 안좋군요 정의적이 되었습니다 정의적이 되었습니다 정의적이 되었습니다 이분 잘하는데 두 분이 너글자장님이랑 이분 잘하시는데 요시 두 분만 믿고 가자 원래 팀에서 상위 50% 이런 애들만 상위 30% 이런 애들만 좀 괜찮은 거고 나머지는 솔직히 쩔이에요 저스티스 리그 이런 거 봐봐 역시 그 상위 30%도 힘드네 어차어없다 ность.끝.끝.끝.끝.너글자장. 그의 고통은 언제 끝날것일까 그의 끝나지 않는 고통 아 근데 오늘 운이 안 좋네 바로 다음번 갑시다. 오늘 스피스마닌 소용들이 난이도에서 억가를 당하셨군요 질럿으로 좀 재미를 보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베테랑 감당해 진지 너글님을 위해서 10 진지 베테랑 감당해 도네이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화방 안 써서 모르겠어요 괜찮지 않을까? 화방은 어떤가요? 아시는 분 있나요? 답변 좀 화방이 요즘 어떤가요? 빠른 플레이 바로 가죠 무기는 이렇게 하죠 플라즈마건의 파워서드 아 간만에 이거 놨을까? 간만에 이거 놨읍시다 간만에 이거 아카트란 쓰고 패션도 아카트란 맞게 하자 패션도 아카트란에 맞는 패션으로다가 가보도록 하죠 아 이런 됐죠? 아무튼 갑시다 와 야나도 있는 야나도 이분 뭔가 상당히 패션이 뭔가 졸라 멋있는데? 이런게 있었어 옷이? 야 이분 무슨 씨바 그 저 그 뭐냐 DC 코믹스에 나오는 그 데드샷 같다 뭔가 상당히 아니 데스스트로크인가? 데드샷인지 데스스트로크인지 아 왜 이렇게 암살자놈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암살자 빌런들 다 생긴게 비슷비슷해가지고 씨바 아무튼 데스스트로크인지 데스샷 그 영화에 나왔던 걔는 누구였지? 걔가 누구였지? 걔가 데스샷이었나? 그 걔 있잖아 그 실바네 시 그 실드레스 로마인가? 걔 이름 배우 이름 뭐였죠? 시..신란들이 실반가? 일란들이 실반가? 게 있잖아 헤임달 배우 헤임달이랑 그 뭐냐 다크타워 영화에 나왔던 배우인데 왜 나는 안돼 휠이라고? 하우스드 휠이라고요? 안되는데? 찾으시고 찾으시고 어떻게 그 아까전 특수공격 이드리스 씨바다 아 블러드 씨바 걔는 블러드 스팟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파워스드 이거 왜 나 그 그 헤딩이 안돼? 헤딩이야? 뭐야 정확히 뭐야 그거 왜 안되나? 맞고 맞고 공격이야? 아.. 근데 이건데? 이거라고? 아닌데? 아까전에 찌르겼잖아 자쿠를 꾹 눌러야되는구나? 어.. 이런식으로? 알겠다 알겠습니다 좌크를 꾹 눌러야되는군요 막은 상태에서 좌크를 꽉 누르니까 공격이 나가네 실험해봐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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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아.. 오늘 알았다 이런 기능이 있었군요 신기하네 아.. 보기전 보기전 어허 벌써 누워버리다니 이런 뭐 한게 뭐 있다고 벌써 누워 저기 데몬어스테이 있다 조심해요 저분 분명히 나를 도끼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어 아 뭐하는거야 형제 왜 데몬어스테을 깨워 아 진짜 야발 진짜 데몬어스테을 왜 깨우는거야 도대체 진짜 집도한다는 분이 설마 2단을 위해서 집도를 하는 거였어 레전드네 레전드 엔딩 좋습니다 지금 너글짜장님 절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 너글짜장님 고통을 많이 받고 오시네 아 어차피 근데 형제 생각해봐 너글 어차피 형제여 데몬어스트 한 명 죽이잖아 그 다음에 랜덤으로 하는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차피 가게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딜이라도 넣는게 맞지 형제여 안그래 그거는 잘못된 판단인거 같았어 김치영 어차피 내가 가장 가까우니까 내가 걸릴게 뻔한데 그럴방에 그냥 딜 넣는게 낫지 어차피 죽을거야 랜덤으로 하는거 아니야 가장 데몬어스트가 한 명 죽이고 나서 그 다음 타자는 가장 가까운 데 가는거 아니야 내가 알기론 그런데 와 근데 이분 설마 다 살리고 영웅이 되나 영웅이 되나 이분 설마 과연 이분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아 미친 판단했죠 정말 정말 좋지 않은 정말 어이가 없는 판단했어 은신을 했으면 우리들 구했으면 다 클리어인데 도대체 왜 아무 쓸모없는 왜 퀄티스트 대갈통을 깬거지 아 나참네 그럴거면 그냥 죽으라고 빨리 왜 우리한테 희망을 줘가지고 기대심을 갖게 만드는거야 형제 그냥 죽지 그럴방에 그냥 죽으라고 빨리 왜 우리한테 쓸데없는 희망을 갖게 만드는거야 어 그런데 이 형제 이분이 설마 우리를 살리나 살리기는커녕 살리기는커녕 자살리기 살리는거 대신 자살 했죠 끝 바로 리반 갑시다 와 이게 시바 이게 오늘 진짜 안풀린 정말 안풀려 무기가 조금 덜 신성해서 졌던거 같애 이번에 신성한 황제 폐하께서 킹왕 킹짱 인정하신 볼터 쓰겠습니다 복장도 별로 좋지않았어 크리그 하자 크리그로 크리그 관련해서 돈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무기는 이거 가져오 나이스티미츄 존슨 브라더 가자 아마게돈패션으로 가자 아마게돈패션 아마게돈패션이 좀 괜찮을듯 간만에 아마게돈패션으로다가 아 시발 바지를 못받았는데 아니 아 이게 아니다 아 시발 이런 시발 이런 이런 아 바지가 좀 하필 바지가 크리그라서 조금 오게 티네 마치 그런 느낌이야 위에는 정장 입었는데 바지는 추리닝 입은 느낌이야 지금 머리에 헬멧이랑 뚝배기랑 위에 윗옷은 아마게돈스티리즘 복장인데 바지는 또 크리그니까 마치 정장 입었는데 정장 입고 바지만 추리닝 입은 느낌이야 뭔가 상당히 불쾌하다 아 시발 시스텔다 아 시발 시스텔다 아 나 시발 두개인줄 알았는데 아 시발 두개인줄 알았는데 어디야 가실 Brooke 이게 얼마나? US달러? 아니면... 뭐라고? 잠깐 채팅볼을 하고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채팅을 봐가지고 제가 헌트를 제대로 못했어요. 너글링... 제가 너글리아트는 어디 가는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나 제가? 올라오네. 저걸 올라오네. 내가 잡았다. 아이고... 흑영룡님... 흐흑 영룡님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원 프롬 아마존 저거 180달러면은 얼마야 한국돈으로? 아... 아... 흐흑 미니어처 모델 미니어처 모델 진짜 큰 모델 진짜 큰 모델 그래서... 시간이... 많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려구요. 미니어처 모델 미니어처 모델 미니어처 모델 미니어처럼 100달러가 10만원 이상이면 180이면 18만원쯤 하겠네 비싸다 저는 그래서 임페리얼 나이트 같은거는 중고로 삽니다 저도 임페리얼 나이트 팔라딘 하나 했거든 제가 예전에 도색한거 영상 올렸었죠 정말 임페리얼 나이트 같은 여러분 제가 임페리얼 나이트를 도색을 해본적이 임페리얼 나이트 팔라딘을 도색한적 있거든 그래서 그때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임페리얼 나이트 미니어처를 도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하루에 다 칠하려고 하지마세요 엄청나게 커가지고 하루에 다 칠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칠하자 오늘은 팔만 칠하자 내일은 이것만 칠하자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칠할때에는 한가지 색으로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색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울트라마린이라고 하면 마크라지 블루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임페리얼 나이트를 칠할때도 임페리얼 나이트 크니까 아예 처음에 프라이밍 할 때 그 색깔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색깔로 프라이밍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흰색이 베이스로 많이 들어간다 그럼 흰색으로 프라이밍을 하시고 파란색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파란색으로 프라이밍 하시고 이런식으로 하면 미니어처 인페리얼 나이트 미니어처 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근데 프라이밍 정말 해야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 좀 임페리얼 나이트 같이 대형 미니어처 칠하는데 기본 좀 많이 들어가는 색상이 파란색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아니 흰색이다 근데 프라이밍 검은색으로 한다 그러면 안하니 안하니만 못할 수도 있어 그냥 정말 그러면 두꺼워 잘못 칠하면 오히려 더 두꺼워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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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RANT 기 wurde W South Europa Norm 타라 여 아 業 나뉘 선 상 선 지륜 Ils Wendy 맞 저의 최고의 작품 그 옛날에 칠했던, 좀 전에 칠했던건데 임페리얼 스페이스만인 스태츄가 있어요 제가 2배에서 비싼 값을 구한건데 그거 있거든, 그거 블러드레이븐 색상으로 칠한게 있네 그거를 제가 많이 공들어서 칠했지 대형 미니어처럼 칠하기도 잘 칠했고 칠하기도 잘 칠했을 뿐더러 이베이에서 정말 비싼 돈 줄여서 살 때 이베이에서 얼마 15만원인가 주고 샀거든 정말 눈들여서 칠했거든 보여드릴게 나좀 살려줘! 나좀 살려줘! 시발 오케이 나이스하구나 정말 나이스하구나 계속 2명 내가 살렸어 하아 하하하하하 정말 겉같구만 하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2명 살리고 죽었잖아 이렇게 된거 제가 칠한거랑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어딨더라 임필을 이거다 이게 제가 가장 정성스럽게 칠했던거거든 이건데 정말 잘 칠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잘 칠했어요 좀 됐지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칠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대형 모델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기억이 좀 납니다 특히 얼굴 쪽에 좀 잘 칠했지 눈동자를 정말 잘 칠했다 이거 눈동자 칠하는데 정말 빡세거든 굴나게 빡세게 칠했어요 어 나 살렸어? 에이 쟤 스근하게 칠했지 엥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 칠했 그 다음에 인상 깊게 기억 남는 모델이 있다면 당연히 임페리얼 나이트지 제가 칠했던 임페리얼 나이트입니다 아 이랬는데 이건데 제가 칠한 임페리얼 나이트 밑에 가드맨도 넣어줬다고 백보레이션 백보레이션 가드맨은 씹 귀찮아가지고 콘트라스트도 다 덮칠했는데 임페리얼 나이트가 개인적으로 도색할 때 정말 오래 걸렸어요 너무 빡세가지고 임페리얼 나이트가 도색하기가 개 커가지고 진짜 임페리얼 나이트 여러분 처음 보시면 크기가 진짜 상상 초월이라서 정말 큽니다 여러분들의 손바닥만에 손바닥을 쫙 폈을 때 크기가 손바닥만한 높이 임페리얼 나이트 그 정도 이름 임페리얼 나이트는 또 이름 저의 이름을 봐줄게요 스틸이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뚝 자석질 해가지고 안에다가 조종사도 잘 구현해줬죠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안하거든 미녀 처치라는 사람들은 하지만 저는 어차피 소장용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디테일하게 이런 것도 넣어줬습니다 조종사 저는 로봇 같은 거에 조종사가 없으면 약간 옥의 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도색할 때 이걸 꼭 넣어줬어요 왜 이렇게 안구해줬 근데 어이 어이 형제들 빨리 구해달라고 하하 개 뻔뻔하네 임페리얼은 정말 잘 치댔다 내가 봐도 잘 치댔다 터지는 거 아니야 설마 레전드 설마 여기서 터지진 않겠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최근에 또 인상 깊게 남았던 게 뭐 있더라 아 맞다 캡틴 타이투스도 아 제가 루테넌트 타이투스도 미니어처를 도색한 적이 있어요 이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덜 만족스럽다 이거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칠해가지고 좀 도색이 잘 안 됐어요 얼굴 쪽에 좀 약간 날먹으려 대충 해가지고 갑옷 쪽은 괜찮겠거든 갑옷 쪽은 NMM이라고 하죠 노드메탈인 메탈로 해가지고 갑옷 쪽은 괜찮은 얼굴 쪽에 약간 조금 아쉬운 적이 얼굴 칠하기가 힘들어 얼굴 참고로 여러분 미니어처 얼굴 칠할 때 꿀팁은 아니고 팁을 드리자면은 무조건 가장 작은 붓으로 칠하세요 특히 눈동자 찍을 때 가장 작은 붓으로 칠하세요 가장 작은 붓으로 칠해야 돼 그래야 잘 칠해야 되겠다 그래야 잘 칠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건 타이라니드 트라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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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타이라니드 트라이곤인데 특징이 있다면 제가 얼굴을 개조를 했어요 원래 이게 옆에 무슨 진의 턱마냥 들어가는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거 안하고 퍼티로 저 구멍을 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꾸지월드제 트라이곤처럼 이렇게 만들었죠 아무튼 미니어처를 저렇게 칠했다 저도 미니어처를 많이 칠하다 보니까 잘 칠한다 소리 들을 정도까지 올라왔죠 미니어처를 칠할 때 꿀팁을 드리자면 그냥 막 칠하지 말고 일단 인터넷에 검색을 하세요 도색 장례를 검색을 하든 아니면 뭐 거기에 들어가는 물감을 검색을 하든 검색을 해서 미리 다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색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가 아니면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도색 세트로 시작을 하세요 먼저 도색 세트 파는 게 있거든 뭐 스타트 세트라고 있어요 한 4만원 5만원 정도에 파는 어? 사면 물감도 들어있고 풋도 들어있고 미니어처도 3개 들어있거든 그런 걸로 시작을 하면 맞아요 장례가 있기때문에 끝까지 저의 쾌 도색 장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도색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왜 아무도 스캔을 안하지?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왜 없지? 설마 미트칭이야? 레전드 뭔가 했네 미트칭이었구나 돈이 많으면 도색댕 하는 게 좋죠. 돈이 많다면. 돈이 안 많은데 도색대행은 솔직히 말해서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럴 바에는 돈이 많고 나는 시간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도색대행을 하면 괜찮지만 돈이 없는데 나는 하겠지. 그럴 바에는 도색대행하는데 보통 4만원 5만원 넘게 들고 4만원 5만원 많이 들면 10만원 넘게 들고 하거든. 그럴 바에는 그냥 여러분이 직접 그 고색 그 하는 거 그 뭐냐. 그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세트를 사가지고 그걸로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하다 보면은 금방 잘 칠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하는 게 나아. 더그야? 왜 안 보이지? 레전드 오늘 진짜 뭔가 좀 꼬이는 느낌? 렛 highly 렛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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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미션 좀 하세요 왜 다들 미션 안 합니까? 어? 또 해야 돼? 어디야 이번엔? 아 시발 룰다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다 한국에서도 미니어처가 뭐 한국에서는 오크타운에서는 안하자 지금 한국에서 미니어처 게임 장 뭐있지? 있긴 뭐있더라? 매드, 매드, 매드 뭐지 그거? 매드포 미니어처인가? 고기는 운영하고 있고, 오크타운은 안하고 있고 그래 김치상 지금 김치상이 스캔 다 했다고요? 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아 잘했다 훌륭해 황제패하께서 그대의 노고를 치하시겠노바 정말 훌륭하시다 크핰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Ran 히힛 힛 사실 뭐 저는 딱히 미니어처 게임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 시발. 아 시발. 저는 뭐 이게 미니어처 꼭 구태우 맞아 저도 구태우 미니어처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이토이도 있고 그런 것도 뭐 하나쯤 이제 뭐 그냥 기념삼아서 갖고 싶다 하면은 조이토이가 오히려 낫지. 솔직히 말해 미니어처 시발 유료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애밖이네. 미니어처 장바에는 참아리 피규어 큰 거 하나 사는 게 낫지.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취미 뭐 조색을 계속 해볼 생각이 없으면은 그냥 조이토이 같은 거로 하나 사서 한 게 훨씬 낫지. 내 생각엔. 저 뺄가 제거할게. 너는 아저씨. 저와 같이 저에게 취미가 미니어처. 너는 아저씨. 취미가 대신. 형, 취미가 조금 이끌어. 정말 척척산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 곳에 쓰게 말해. 하하 아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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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구해 드릴게 저번에 왜 저기 있는거야? 내가 당신을 살렸어 믿지마 내가 당신을 살려야해 너는 내 손을 잡혀 내가 당신을 살려야 해 너무 많이 들었지 내 손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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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2 1 2 3 3 4 4 5 5 너글 짜장님 믿습니다! 해놓으실 수 있죠? 너글 짜장님 제가 구해드렸으니까 이번에 좀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이런 스파이 와 재전드다 진짜 와 와 잠시만요 지쳐 간이 짓이 룩 네 네 아 시발 어디야 시발 아 시발 아 맞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확실히 확실히 그건 있어 미니어처 할 바에는 미니어처로 뭐였대 도색 미니어처는 도색까지 한다라는 전제 하에 하면은 가성비가 있고 만약에 도색을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그냥 확실히 그때는 그냥 조이토이 추천 아 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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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근데 실패할 수도 있겠다 왜 실패할 수 있겠느냐 지금 약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약상자가 아무도 없네 약상자 아무도 없어여 아 어떻게 하는거야 죄송한데 어떻게 하는거에요 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어떻게 하는거야 저거 모르겠는데 진짜 효과 안돼 알휴 저도 알게 indifferent 내가 알게떻 아 W... 흰색이 답?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다음번에. 아 잊지 않았습니다. WASD로 위치 변경. 2인으로 빨간색은 안고 흰색이 답.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은신 끼고 하면 되죠. 빨간색이 답이라고 했지? 잠깐만요. WSD로 해서 빨간색이 답. 어 안되는데? 아이씨. 왜 안되지? 빨간색이 답. 아 흰색이 답. 왜 안되지? 빨간색이 답. 아 흰색이 답. 아 저분이. 구하지 마자 일단. 왜냐면 저거 구하면은. 바로 죽거든. 굴붙었을때 구하지 마세요. 바로 죽일 수 없으니까. 아아... 아... ㅅ발. 구할 수가 없네. ㅅ발. 아... ㅅ발. 구할 수가 없네. ㅅ발. 죄송합니다. 아아아아아아! ㅅ발. 아아... 나 미친.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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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말고 지금 이럴 때 구하라. 구하지 은신했을 때 왜 때려? 은신했을 때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은신했을 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모르겠을 때 물어보면 돼. 은신하면 구하면 안 돼 그냥. 하지만 어쨌든 구했으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이미 다 나갔다. 절망. 로헨설. 이거부터 배우자. 확실하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죽어서 다 끝난 판에. 이제 알았네. 뭐 어쩔 수 없지.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일어날 거찾을 해. 짠. X-ray. 짠. 미소. 나. 그런데. 내가. 내가. 너. 내가.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아 이거 좀 배웠으면 괜찮았어 내가 안개 안개워가지고 내가 움직이네 아 미션을 오늘 하는걸 처음 알았다 내가 할말이 없군 얼마나 했지 지금 저희가 1시간 21분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좀 제가 좀이 아니고 많이 좀 잘못이군요 미션을 내가 몰랐어 내가 은신을 끼고 있으면은 미션같은걸 내가 다 했었어야 되는데 저 미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 아 힘들고 아 정말 제가 정말 지금까지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너무 큰 헤러시를 저질렀다 내가 하지만 너글짜장님 정말 저랑 같이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 사실 저랑 같이 라고 하기에는 제가 조금 고통을 준 원인이라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으셨다 라고 하는게 맞는거긴 한데 아무튼 이번에 이번에 확실히 황제 폐하의 그 필링이 오고 있어요 네 황제 폐하의 필링이 오고 있다 이번판에 된다 네 오늘 조금 여러분 원래 그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도 있죠 어 고통 끝에 오는 감래 달콤한 포상 황제 폐하의 포상 승리의 포상 지금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 지금 저의 눈앞에는 지금 모니터 너머로 황제 폐하의 헤일로우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딱 우리는 승리를 이번판에 반드시 해놓을 것이다 와 이거 김치장 때문이네 김치장이 제대로 못 싸웠네 어 포인트 다 찍어가지고 제대로 싸우셨어야지 김치장 때문에 빨리 회계 심의 좀 바치세요 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거 스틸리점 바지가 아니라가지고 내가 조금 스틸리점 바지가 아니고 내가 게임 시작할 때 말했죠 내가 스틸리점 바지도 입었어야 됐는데 스틸리점 바지가 아니고 복장은 스틸리점 옷인데 바지만 이거 카피 데스쿱스라가지고 내가 정작 입었는데 추리님 느낌이라가지고 게임이 좀 옷이 조금 거추장스러워가지고 제대로 전투가 안됐다 어 지금 캐릭터가 스틸리점인데 생각해보세요 얘는 수십 년을 스틸리점으로 스틸리점 정규 전투 복장을 입고 싸워온 친구인데 바지가 하필 또 허허한 그런 이상한 이상한 데스쿱스 같은 바지니까 얼마나 싸우기 고추장스럽겠어 싸움이 잘 안됐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바지를 제대로 입어주고 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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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마건 가겠습니다 왜 안돼 님 들어왔는데 나갔는데 하아 나 진짜 형제여 무엇을 하는 것이여 형제 게임 시작했는데 인게임에서 초대하면 되잖아 인게임에서 초대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인게임에서 초대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하아 이거 참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올 수 밖에 없군요 왔네 왔네 하지만 형제 왔군요 사실 좋습니다 이거 그거네 바꼈고 이거 그거네요 미니어처 그 있거든 그 헤비웨폰 팀이라고 미니어처 임페리얼가드 아스트라 밀리타눔 미니어처 해보면은 헤비웨폰 팀이라고 있어요 데이드리스는 야포가 있거든 바꼈고 바꼈고 바꼈고에 쓰는 그 타만이 저거 미니어처 있습니다 뭐담이지 뭐 소셜 스케이프 팀 정글 구매처로 빨리 오세요 하아 진짜 진짜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만 오늘 진짜 여러가지로 어 정말 나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지 오늘 여러가지로 저의 승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나의 승리를 방해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나의 승리를 방해하는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어 이 가련한 황제파에 충신한 신도인 스틸리전한테 여러분들이 채팅창 하단 하단에 우측에 있는 날로 모양 버튼과 채팅창 상단에 고정 메세지를 통해서 황제파에 돈돈하고 딱딱한 11조 후원이 도네이션이 가능하다는 사실 굳이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하 하하 죄송합니다 여다민잠 맵의 깨알같은 디테일로 저기 보시면 저기 보시면 지금 배신 배반자들이랑 아스트라 미리타노 정규군이랑 저기 싸우고 있어요 깨알같은 디테일 아 아 정말 정말 X댔다 그냥 X댔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지금 두 명이 없고 너글짜장님이 나만 있어 너글짜장님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은 게임에서 욕 절대 안 하실 스타일이에요 게임에서 욕 절대 안 하실 스타일입니다 왜냐 지금 몇 번 몇 번을 연필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불만 불평에 말이 없는 걸 봐서 이 분은 확실하게 게임에서 절대로 욕을 안 하는 스타일이다 만약에 역으로 내가 너글짜장님이 입장이었다? 욕을 벌써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역시 그래도 플라즈마건 좋죠 사실 볼터 보다는 저는 플라즈마건이 더 좋습니다 어? 볼터? 그 딴 거 왜 써? 벌레같은 거 너글짜장님 너글짜장님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글짜장님 그래서 이거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조회수 잘 나오지 않을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회라고 위기를 기회로 라는 말도 있잖아 너글짜장님 이거를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스트리자님과 즐거운 게임 이렇게 해서 역 즐거운 게임 제목 제가 정해드릴게요 스트리자님과 역 즐거운 게임 가로 치고 역 역을 넣는거야 그 다음에 즐거운 게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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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포인트드 역을 꼭 넣어야 된다 아 시발 아 아 아 족감이야 진짜 레전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안와? 나 미치겠네 와 너글짜장님 저거 자살한걸까 아니면은 치즈한걸까 나는 자살했다의 한표 와 레전드네 이게 게임이 레전드네 아 너글짜장님 이왕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죠 왜 어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하다보면 한판 이기지 않겠어요? 너글짜장님 그래서 좋으면 뭐 귀인 한 명쯤 만나겠지 어? 귀인 한 명쯤 만나겠지 우리도 아 너글짜장님이 정말 고통을 많이 받으시군요 어 아 정말 너글짜장님 그래도 이거 유튜브 각 좋게 생각하자고 유튜브 각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어? 제 영상 참고로 그냥 저도 이거 그냥 저 이거 바로 올릴게요 그냥 이거 바로 올릴테니까 너글짜장님 나중에 이걸로 영상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 제가 올린거 영상 마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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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잡하게 플레이한 그런거 다 찍어가지고 그거 붙여넣으세요 그냥 네? 미리 사용 허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막 쓰세요 그냥 제가 오늘 이거 그냥 그대로 올릴테니까 그냥 막 쓰세요 필요한거 필요한거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그냥 막 쓰세요 혹시 영상 만드신다고 하시면은 혹시 영상 만드신다고 하시면은 아 힘들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힘들군요 힘들다 정말 힘들어 여러분 지금 못하는 못하든 잘하든 정말 힘들어요 너글짜장님 잘하신 잘하셔서 정말 더 힘들겠지만 못하는 사람도 못하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어? 지금 나도 그래도 힘듭니다 정말 힘이 빠지고 더이상 이제 입에 입이 잘 안 굴러가요 혀는 내바른지 오래야 이렇게 이렇게 가련하게 힘없이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이 불쌍한 성전사를 위해 혹시 황제패아의 딱딱한 은총을 내려주실 분이 있다면은 채팅창 하단 우측에 그리고 채팅창 상단에 고정 메시지를 통해서 황제패아의 딱딱한 11쪽 가능하시다는 점 아 정말 이번에는 저주 고강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길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 이번판에야말로 이겼다 나는 지금 약간 내가 아까 전판하면서 내가 그 말했잖아 전판 시작하면서 모니터 너머로 황제패아의 그 헤일로가 헤일로 후광이 보인다 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안경을 안 끼고 봐가지고 다시 보니까 다시 좀 자세하게 제대로 보니까 약간 그게 좀 거리가 조금 멀었던 것 같아 지금 이제 완전히 가까워져가지고 이번판에 확실히 황제파의 후광이 보이거든 이번판은 무조건 클리어 했다 그래서 전판에 헤일로가 보였는데 거리가 조금 멀었어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정도의 거리였어 이번에는 지금 제대로 보이거든 바로 코앞에 딱 보여 이번판에 좀 클리어 제대로 하겠다 이번판 확실히 클리어 한다 다 죽이잖아 엘리트 플라즈마 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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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어 이번엔 무사 임무완수 기원 그런데 일반 요원의 대인 위기 중 리지마가 비쌍합니다. 일단 도네이션 11조 도네이션 아 역시 민철님은 진짜 황제패의 은총 받으신 분이시다 도네이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무기 자체만 놓고 보면 플라즈마 건이 더 비쌀 건데 탄약 같은 그런 지속적인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볼터가 비쌀 수도 있죠 일단 볼터 같은 경우에는 탄을 여러가지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탄을 안에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적인 탄같은 현대 화력화기들을 소총들 소화기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탄이 화약으로 고정되어 있잖아 하지만 볼터 같은 경우에는 로켄 추신식이고 안에 탄의 폭발물질 같은 거는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탄 같은 거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러가지 그런 탄 비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볼터가 더 높을 수도 있다 왜냐면 탄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특수한 뭐 악마 퇴치용 성수가 들어있는 탄 뭐 아니면 이런 걸로 바꿔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근데 가격 무기 자체에 가격만 놓고 보면 플라즈마 건이 보통 더 비싸게 묘사됩니다 스페이스 마린 쪽에서도 미니어처적으로도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볼터는 일반 제식화기로 치지만 플라즈마 건은 분대 중화기로 되어 있거든 그런 거를 고려를 하면 플라즈마 건이 무기적으로는 더 비싼 가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내가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플라즈마 건이 더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격도 플라즈마 건이 더 높겠죠 일단 지금까지는 스무스하게 넘어갔어 녹화 잘 되고 있죠? 지금 여러분 녹화 시간이 벌써 1시간 반 넘어갔어요 내가 여기를 잘 모르거든 맵을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가면 해야겠다 그냥 따라가면 가자 온전하게 Louis bueno 우오 티드도 글쎄 요 커 로 로 로 로 로 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방송 순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1부 다크타이드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부는 던오버3, 3부는 공포게임 공포게임은 2편 준비되어 있는데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포게임은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 때마다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게임을 못해가지고 업로드를 못하겠어 어제 한 공포게임은 냉장고 여는 소리가 저작권 있는 효과음이라가지고 방송 자체를 다 터뜨렸죠 그것 때문에 게임은 개씨똥망게임인데 심지어 그 그것 때문에 생방송 녹화한걸 다 날렸어요 스트리밍한 영상 생방송 영상을 통째로 다 버렸어요 제발 제가 이번에도 공포게임 2편을 준비했는데 제발 이번 게임은 제대로 된 게임이길 바라고 있어요 제발 제발 아 근데 이게 생방송 영상을 통째로 다 지웠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제가 어제 했던 공포게임 처음에 했던 공포게임 있잖아 그 REC 어쩌고 저쩌고 그 공포게임에서 냉장고 여는 소리가 문제였는데 냉장고 여는 0.5초가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저작권 가지고 있는 효과음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서 나보고 저작권을 저작권을 저쪽에 다 그 돈 나오는거를 수익 창출하는거 그거를 어? 다 여기다가 하던지 어? 그 그 지분을 그 뭐 절반을 같이 공유를 하던지 아니면 영상 지워라 해가지고 0.5초 때문에 그거 공유하고 또 그거 수익 공유를 하면은 노란색 딱지가 생기면서 또 약간 그 채널에도 안좋은 영향이 수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빡쳐가지고 족가하고 그냥 영상 삭제했거든요 생방송 영상 통째로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돈해를 어제 유튜브 슈퍼챗으로 받은 것도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 날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안날라갈 수도 있는데 날라간다고 하면 어제 어제도 은근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황제파에 딱파파 인총을 주셨는데 그것도 다 증발하게 생겼잖아 개빡치는 거라니까 이게 겨우 0.5초 때문에 사실 근데 이 경우에는 게임 개발한 놈들이 씹새끼지 왜냐 효과음 만들어서 그걸로 저작권 벌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거 문제야 단 근데 문제는 게임 개발자가 그 효과음 0.5초짜리 냉장고 문 여는 소리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뜩 쳤어가지고 이런 사다리 나게 만든 거잖아 아무튼 그래서 똥게임 개발하는 똥게임 개발할 수 있어 근데 진짜 개씹새끼들이 뭐냐면 똥게임을 개발하는 똥게임을 개발하는데 심지어 저작권 신경 안써가지고 방송에 X같이 방송 터뜨리고 이런 사람 진짜 이런 놈이 개악질이란다 어 똥게임은 3 어제 내가 했던 게임이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이면 롯데리아에서 데리버가 한개 사고도 남는 돈이야 그런 신성한 금액인데 그런 신성한 금액의 가격을 받고 처먹고서 그딴 개쓰레 같은 게임 버그 때문에 어제 중단했죠 게임 하다가 어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그런 개씹 버그 똥방 게임을 처만들었는데 심지어 저작권도 신경 안써가지고 나를 이렇게 엿먹었어 이런 새끼들 개악질이랬다 진짜 효과음 이게 여러분 효과음도 이게 여러분 효과음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자면 미리 제가 유튜브 많이 했잖아 그래도 동영상 많이 만들어왔잖아 효과음 같은 거 그냥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 효과음 무료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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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 프리 엠바이로먼트 사운드 뭐 이런 거 있잖아 프리 프리 엠비언트 사운드 뭐 이런 거 많잖아 효과음 하면서 프리라고 써있는 거 다 믿지 마세요 처음에는 프리로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다 어느 음악 만든 놈이 어느새 갑자기 그거 어? 영상 저작권 수익화 해가지고 언제 여러분 뒤통수를 치지 모른다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맨날 수시로 잊을만하면은 그거 옛날에 저도 옛날에 유튜브 초보때 근데 프리 그 NCS라고 하죠 NCS 논 카피라이트 사운드 그런 거라고 해놓고서 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받아서 썼거든 분명히 논 카피라이트 사운드라고 써놓고서 내가 해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몇 년 지나고 이제 조금 그 음악 사용하는 사람들 많아지니까 음악 만들어 그 음악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거 저작권 수익화 해가지고 뒤통수 치기 물론 저작권을 음악 뭔가에 대한 저작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번다 당연히 당연한 일이죠 일이죠 그걸로 갖다 뭐라고 하는 거는 미친놈이지 솔직히 그걸로 갖다 뭐라는 건 말이 안되지 하지만 그럴거면 시X 처음부터 논 카피라이트 사운드 이런 거 붙이지 말지 프리 왜 붙여 이런 거 애초부터 그런 거 붙이면 안 되지 그러다가 잊을만 사람들이 다 잊을만하니까 갑자기 뒤통수로 막 저작권 붙어가지고 어?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조금 개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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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완전 그냥 뒤통수 치기잖아 뒤통수 치기 애초부터 그러면은 이 음악은 몇 개월 동안만 무료입니다 몇 개월 후에는 이 음악의 수익이 수익 공유를 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쓰던가 그런 거 없이 시X 처음부터 그냥 NCS 붙여가면서 음악을 만들어 놓고서 어? 갑자기 몇 년 몇 개월 지나서 갑자기 뒤통수를 친다? 개 귀찮죠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핵심은 유튜브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그 있어요 오디 음악 오디오 라고 있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디오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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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오디오 보관함 이라고 채널을 보시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쭉 이게 유튜브 스튜디오인데 스튜디오를 딱 들어가시면 맨 밑에 오디오 보관함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여러가지 공짜 음악과 효과함까지 있어요 여기서 웬만하면 다 여기서 쓰세요 저도 웬만한거 다 여기서 씁니다 아니면은 게임 음악 쓰고 게임 음악을 제가 주로 많이 쓰죠 게임 영상이나 혹은 설정 영상을 만들 때 게임 배경을 많이 써요 왜냐 그런 배경들 물론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아 게임 개발사에서 고용한 음악 만드는 업체에 다 저작권이 있겠지 아니면 게임 개발사의 게임 개발사가 저작권을 들고 있던 아 미친 씨발 나 아니지 나 아니지 이거 아니다 아 씨발 나는 아닌데 씨발 하필 개 걸렸네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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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살렸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게임 음악 음악은 근데 보통 사용해도 되는 이유가 왜냐 이제 그런 음악들은 게임 플레이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서 스트리밍이라던가 유튜브 영상 올린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영상을 이제 아 그런 거 그런 게임들을 만들 게임 음악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트리밍이라던가 유튜브의 영상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고려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음악 게임 음악 같은거는 웬만하면 유튜브 저작권으로 안 걸립니다 게임 음악 같은거는 저작권이 다 있지만은 웬만하면 그 저작권 안걸리게 다 조치를 하기 때문에 물론 파이어 워리어 같은 개씨똥만 깬 벌레 씨발 게임 그런 게임들은 어? 그런 거 고려 안 해가지고 생방송에서 음악 그 게임 배경음악 틀고 하면 저작권에 걸려요 파이어 워리어 라는 게임이 있는데 워이머 사망게임 중에 그 음악 그 게임은 처음에 시작 메뉴부터 저작권에 걸립니다 족갖게 나는 세상에 그런 씨발 같은 게임은 처음 봤어요 이 세상에 파이어 워리어만큼 씨발 같은 게임이 없습니다 진짜로 파이어 워리어를 그 게임 딱 키면은 처음에 그 로고가 떠요 무슨 게임 개발사 로고가 뜨거든 근데 그 게임 개발사 로고가 뜨면서 로고가 뜨면서 띠리리리링 하면 무슨 일본에서 무슨 일본 현악기 현악기 튕기는 그런 이상한 효과음이 나요 근데 그 현악 그 크레딧 크레딧 크레딧이라고 하나 아무튼 거기서부터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파이어 워리어 해보실 분들은 그거 그냥 빨리 스킵하세요 저작권에 걸려요 그거 그리고 메뉴에서 음악 메뉴 음악도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방송하기 전에 파이어 워리어의 백그라운드 뮤직 그 사운드 볼륨을 다 줄여 놓은 제가 해본 경험자로서 충고 드립니다 정말 근데 뭐 이렇게 잡소리가 많아졌지 아무튼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법리적인 판단 뭐 법리적인 판단 혹은 뭐 사회도덕적인 판단 뭐 이런거 없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광박씨 당신이 다 맞습니다 당신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반박은 안 받겠습니다 당신이 다 맞아 반박씨 당신이 다 맞습니다 반박은 안 받겠습니다 당신이 다 맞으니까 당신이 다 맞으니까 그리고 덤업3 괜찮습니다 덤업3에 나오는 모든 음악과 효과는 다 괜찮아 양식인데 솔직히 덤업3는 그게 문제가 아니긴 하지 더 노고3의 문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와 근데 진짜 냉장고 0.5초 때문에 씨발 0.5초 때문에 그 그 생방송의 그 모든 수익의 절반을 다 줘야 된다는 것도 웃긴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그럴 수 있죠 0.5초든 1시간이든 그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의 정성과 그런 거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그 사람의 권리고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권리지 근데 사실 그것보다 빡치는 거 씨발 개똥겜 씨발 그거 어제 REC 파시티즘인가 뭐 아무튼 그 씨발 똥겜 공포 똥겜 만듣는 아우씨 그 새끼는 생각만 진짜 개 열받네 아니 그런 게임을 만듣는데 5천원 데리버거 보다 데리버거 한 개 사먹고도 남는 돈을 받아먹는데 게임 엔딩도 못보게 버그때문에 게임 엔딩도 못보는 똥겜인데 심지어 저작권 걸리게 만드는 어? 그런 게임 만들어 만들고서 5천원을 받는다? 걔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묘지션! 그럼 시간은 바로! 아!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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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얘 나 얘 스나이퍼 아골이라고 생각해 왜 나도 진짜 정신머리가 없다 나 얘 그냥 아골이라고 생각했어 아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까 전에 너글자장님이 얘한테 총질했다고 어? 왜 총질하시지? 순간 그런 생각했어요 아곤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가지고 나 아곤이라고 생각했어 어? 아이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무대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다 깼죠. 역시 저의 눈은 정확했다. 지금 황제패의 휘강이 모니터 너머로 확실하게 보이고 있어요. 나의 눈은 정확했다. 안전하십시오. 막 이럴수서, 업로드 한 번씩. 인컴이! 예, stop drenching, now! 오, 오! 내가 미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잘 지내요 잘 지내요 난리는 내가 나버렸고 풀피웠는데 X같은 너글자장님 오늘 고생 진짜 많이 하시네요 진짜 진짜 그 스트리머가 시청자한테 역으로 도내를 줄 수 있으면 내가 저분한테 드리고 싶어 진짜 역으로 역으로 도내가 가능하면 내가 저분한테 도내를 드리고 싶어 진짜 어디야 근데 그치 제게 그치 이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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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3-4-12! 3-4-12! 3-5-8! 4-5-8! 1-4-8! 다가가! 안쪽으로! 3-4-8! 3-4-8! 드디어 클리어했다 씨발 몇분만에 클리어 했냐 어 1시간 59시간 9시간만에 클리어 했네 정말 힘든 날이었다 아 아 뭐 이 약 있음 이렇게 먹자 아 아 아 아 아 아 드디어 클리어 했다. 드디어 탈출이다. 너글자장님 누구보다 빨리 뛰시네. 너글자장님 썸네일 찍어드리겠습니다. 너글자장님의 능능한 모습을 썸네일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썸네일은 너글자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치상 너글자장님 그리고 비스트 한국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GG! 너글자장님이 특히 고생하셨어요. 김치상이라. 아 힘들다.